우리 은석이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고모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구나. 너 당장 우리 회사 앞 식당에 가서 할 일이 하나 있어. 네, 뭐든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는데 주방장 특성 코스로 30인분 계산 좀 하고 와. 네? 왜? 싫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전에만 가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당장. 10분 안에 해놓고 영수님 챙겨서 나한테 가져와. 알겠니? 저, 고모님 제가 지금 잠깐 마무리할 일인데 저한테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하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카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약속이신데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아니, 화를 또 왜 그렇게 나신 거지? 여기야. 그래.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라. 너네 엄마는 우리 은석이한테 더한 짓도 하던데.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을?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잠깐 스파 갔다가 무슨 꼴 보고 온 줄 아니? 네. 어디예요? 아,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나 조금 전에 고모님 뵙고 왔어요. 네? 지금 올라갈게요. 만나서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오은석이 계속 추적해온다면 그 끝에 대표님과 대표님 오라버니가 있다는 게 밝혀지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오은석이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서 이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안만수란 놈 살아남은 거 봐라. 보통 독종이 아니다.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처치해. 이래저래 안만수 그 놈이 문제네. 미꾸라지 같은 놈.